자 이번엔 네번째 패턴을 저와 함께 연습해보겠습니다. 박자 60 준비 자 손목을 탓 브리치듯 스냅을 주면서 엑센트를 주세요. 자 박자를 잘 지키시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박자를 정확하게 박자 지켜주세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4-1-2 4, 1, 2, 4, 1, 2, 4, 1, 2, 4, 1, 2 자 이번엔 박자 80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템퍼를 올려서 연습을 해주세요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자 이제 템포 100 많이 빨라졌습니다. 준비, 박자 잘 시키시고, 시작! 자, 박자 잘 시키세요. 자, 박자 잘 시키세요.